빛나고 있는 걸 지금 이 순간 다 나나 뿐인 난 나의 에버크림 안녕하세요 MC 도현빈 이사 드립니다 도현빈 역을 맡은 규빈입니다 도현빈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교활해 보일 수 있지만 약간 저랑의 이미지가 맞지는 않죠 하지만 좀 그 속에서 순정과 절절함이 묻어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연습도 많이 했어야 됐고 캐릭터에 맞춰서 본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나쁜 말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만하라고! 그만해! 그만하고! 싫어요! 원래 이 정도는 아! 이 정도로 다 하면 어떡해? 그 정도야? ark, 재환 imm still 야, 이들한테 뭐 해줄 수 있어? 사랑? 용지야! 감사합니다. 어려운 도전이지만 한 번 가까이로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범프업 비즈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도현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너무 얄밉게만 고생 많으세요. 이렇게 사랑스러운 명절이.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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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명절이. 감사합니다.